안녕하세요. 팔레온공 운영기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5일자 팔레온공 인사 채권 출심원과 근로자성 사건입니다. 청구는 2022년 12월 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21082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퇴직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 출심 근로자들이 퇴직금 청구한 거고요. 피곤은 자산대부 조직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들이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악이 완성돼서 원고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 사건입니다. 내용 볼 수 있어요. 원고들은 채권 출심원들입니다. 채권 출심원이라는 거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채권이 부실 채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체를 자꾸 하고 돈을 잘 갚지 않는 그런 채권. 그런 채권들을 돈을 받으려면 여러 번 전화도 하고 찾아가고 압류도 하고 재산 찾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을 은행이 직접 하기보다는 이런 채권 출심원에 대한 데 어떤 가격 이상 가격으로 쌈가글에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넘기면서 은행은 일부만 회수하고 그냥 그 채권을 철어버리고 이걸 받은 자산대부 회사 같은 회사가 채무자에게 계속 독촉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낼수록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피고 회사는 이렇게 예스 캐피탈 대부, OK 신용정보 더불어 그 다음에 이 피고 회사 이렇게 3개의 회사가 앞으로 서비스 그룹의 계열 회사였어요. 그런데 원고들은 이걸 채권 출심 업무를 하면서 이 3개 사회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채권 출심 위임 계획을 계약하고 기간 말해서 재계약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고들은 이 예스 캐피탈, OK 신용정보, 그 다음에 이 피고 회사 모두에 대해서 다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원고들이 이 3개의 회사, 예스 캐피탈, OK 신용정보의 근무 계열을 모두 포함해서 근로자로 근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 회사와 위임 계약을 체결한 2013년 2월경 이후만을 판단 대상으로 삼고 그러니까 피고 회사하고만 문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그 피고 회사만 가지고 보니까 종속적 근로계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해서 기각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계열상을 옮기면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 종속적 근로 제공인 근로자동 판단은 퇴직 장시 회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근무계 전체를 놓고 판단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 겁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조직개편, 영업양도에 따라 같은 그룹 계열 회사를 순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업무방법, 장소, 내용, 전사시스템, 팀원, 구성원이 그대로이고 채권 출신 위임 계약도 동일하자면 종속적 근로인지 여부는 근로기관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취업계층이나 인사규정의 적용 여부는 근로자동은 부정할 것이 아니다. 계약의 형식에 앞서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되고 결국 여기 사건을 찾아보면 팀별 조직과 평가체계 등을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감독과 업무 실적과 상대 없이 수수료 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휘감독, 일정 고정금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그 세 개의 회사를 다 살펴봤더니 아, 얘는 근로자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회사에서의 근로기관도 근로기관에 대해서는 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 근로제공의 판단은 계약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위임계약, 도급계약,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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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습니다. 매매, 뭐, 다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제공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장수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지휘감독 일일이 받는 거 이런 것을 지휘감독 하에 받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계약과 상관없이 근로제공을 한 거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계열 회사를 순차적으로 옮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례가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계열 회사를 순차적으로 옮기는 경우에 근무장소, 내용, 방법, 조직이 지추어서 전체적으로 근로자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열사를 바뀌었지만 사무실은 동일했어요. 동일했고 사람들도 없고요. 프랑스도 동일했어요. 다만 회사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를 봐서 근로자가 맞다라고 해가지고 원고 청구 인용하는 형태로 파괴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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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